제가 옛날에 트로트 가수 하기 전에 카페에서도 알바를 했었기 때문에 너 진짜 만들 수 있어? 나 해볼 수 있어 너 형 좋아하는 거 뭔지 알지? 아바라? 아바라 가능해? 아바라 옛날 기억을 살짝 더듬었어요 오케이 제가 한번 커피 만들어볼게요 저도 바닐라르트 류를 적당히 끝에서 두 번째 드라마 같은데 보면 봐 커피 내리면서 봐 달콤함도 깊이 있게 어쩜 이렇게 완벽할까요? 스웨트 세상에 기다렸던 스웨트한 콜라보 아 여기 왜 이렇게 늦어요 커피가 손님 오 왔어 진짜 왔어 오세요 오세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원래 이거를 어? 뿌린 말해 맛있다 진짜 맛있죠? 오 임용어 괜찮아요?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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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아 어때? 너무 맛있어요 그래?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나도 이거 아 다음날 자 넓 지금 습관 아 ц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